예수님 한마디면 충분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 그랬지만 여러분 예수님 한마디 하고 맡기고 맡겼다는 게 이 순간 내 마음이 청정해져야죠. 맡기는 순간 내 근심 걱정은 어디 가고 없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작동을 해서 나를 평온하게 하고 초연하게 만들어줍니다. 멀리 보게 만들어져요. 시야가 좁아진 걸 넓혀주고 이런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면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영생은 따놓은 거고 나무함이 탑을 한마디에 마음이 깨어나면서 오욕칠정 번뇌에서 탐진체에서 벗어나서 육바람이 감도는 청정한 마음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 맡아놨다 이거죠. 찰나지만 찰나영생 찰나영생이지만 그게 안착돼버리면 그게 영생돼버린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신성을 찾아서 늘 깨어서 그 신성과 함께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게 해결돼야 이런 방편들도 다 이해가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방편이 다 이해가 되면요. 만약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요. 아무 생각 말고 예수님한테 모든 걸 맡겨라고 하실 거예요. 좀 지나가다가 불교인을 만나면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맡겨라. 좀 지나가다가 화두하는 사람 만나면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먹고 하면서 이건 무엇인가 하면서 뚝 생각이 끊어지게만 하면 그 자리에서 견성이다. 그렇죠? 그리고 학당에 오셔서는 몰라 하면 바로 견성이다. 이게 다 같다는 걸 아셔야 영성에 대해서 눈이 열리신 거고 사람은 원래 이렇게 살아라고 돼 있는 거구나. 그래야 인류가 진화합니다. 낮에도 이 얘기 드렸는데 또 드리는 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많은 문에 어디를 걸어야 돼? 입구에 서서요. 문이 너무 많아요. 누가 정리를 안 해주면 아무도 못 고르고 끝날 것 같아서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막 이런 얘기하면 미친놈 소리 들을 수 있지만 이 원리가 한 단계만 위에서 보면 다 하나가 되는 그게 깨쳐지셔야 그 진짜로 근데 애고의 눈으로는 다 달라요. 말이 안 돼요. 애고의 눈으로 예수님 말이 맞으면 이분 말은 틀렸을 거고 애고의 눈으로는 도저히 이게 맞으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데 참나의 눈으로 보면 아 다 같은 얘기네. 이 말이 나온다 그러면요.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애고한테는 말이 안 되는 게 참나한테는 말이 됩니다. 이건 그냥 뭐 믿으라. 이해 안 되니까 믿으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음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만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어요. 아까 내 안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 나 있는 마음.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아미타불 경우에는 내 안에 아미타불 있고 아미타불 안에 나 있는 마음. 둘이 아닌 마음.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그 마을 만들어 보려면 예수님하고 한마디도 안 보태면 돼요. 그리고 내가 따로 근심 걱정 안 하면 돼요. 예수님하고 불렀을 때 다 맡깁니다 하는 마음이고 다 맡깁니다. 전지전능 하신 분께 다 맡깁니다. 내 근심 걱정, 내 추한 거, 나 못난 것까지 다 맡깁니다. 그것까지 다 맡아서 경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탁 맡기는 순간 난 자유가 오죠. 그때가 사실은 성령 상태입니다. 나를 초월한 상태. 내가 힘을 빼버렸더니 초월해버린 거죠. 힘을 뺐더니 부처랑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힘을 뺐더니 성령과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꼭 채득하셔서 삶에서 쓰고 사시면 찰나찰나 한 생각 한 생각마다 그게 잡념이 될 수도 있고 망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부처님의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게 인간이 진화하는 비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